눈으로 따라가는 정원, 정원 친구 이오입니다 오늘은 집을 짓다 보면 늘 이 맨홀이 많아요 맨홀이 많은데 특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맨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건축에서 맨홀을 집에 현관 입구에다 놔뒀는데 정원이 해야 할 역할은 이렇게 불편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미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해결해내는 것이 정원이 해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했어요 뭐냐면 뭔가 보기 싫은 게 있으면 이거 딱 덮으려고 해요 가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서 카메라 보시면 집에서 사람들이 일단 올 때에는 시선이 얘한테 먼저 가겠죠 그리고 얘는 슬쩍 이 앞에 있는 걸 가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도 보시면 저희가 목재하고 철재하고 두 개를 경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만약에 목재였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공간이 되게 둔탁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날카로운 조금 차가운 목재하고 전혀 상반되어지는 자재를 쓰므로 해서 이 공간적으로 여기가 되게 무겁지 않게 느끼게 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잔 이네만 볼까요? 와 제가 조명을 여기다가 하나 더 받쳐놔가지고 저녁에는 이 조명빛이 여기에서 얘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타임 스위치로 돼 있기 때문에 집에 사람이 스위치를 켜든 안 끄든 매일 저녁이 되어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져서 안정상으로도 예쁘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가공을 해놨더니 훨씬 부드러운 그런 입구가 되겠죠 저 궁금해요 저거 어디서 가공해요? 이거 목수님께서 선반에다가 기계를 놓고 깎으신 거예요 아 그거 어디 가서 해야 돼? 이건 동네마다 있어요 동네마다 기계로 한 거 아니에요? 선반 목재 선반에 놓고 이렇게 깎으던 이거를 이렇게 되게 예쁘지?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없고 이게 다 이걸 맡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? 답답해요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멋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문 하나라도 이렇게 맨 처음에는 여기가 숙제가 정화조를 어떻게 가릴까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화리를 가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걸로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현관 입구를 예쁘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불필요한 것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창조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지금 빨리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 안이 벌써 궁금해요 그래요? 그러면 다음 현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까요? 네 그럼 다음 현장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다음 현장으로 한번 해보시죠 아멘